빨리 와 아 여기입니다 어명을 받은 소나무길 여기 있던 나무 소나무를 잘라낸 건데 광화문 복원 테스트를 사용을 한 거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 나이태가 조나이태쯤 때 1919년 3.1운동 50년 6.25전쟁 때 참 진짜 술잔 바위까지 가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저희가 어제 저쯤에서 출발했던 것 같은데 처음 출발할 때 근데 그때는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그 뒤를 볼 수 없었잖아요 오늘 저 풍력발전기도 선명하게 보이고 다 진짜 여기여기를 훨씬 잘했어요 여기 술잔 바위가 요 술잔 네네네 아 저게 설악산 대청봉이에요? 네 아 이게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저까지 보이네 날씨가 좋으니까 끝까지 이제 보이는구나 아 설악산 대청봉 저기 끝에 그때요 희미하게 하나 좀 좋았지 아 너무 좋네요 형이랑 직접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까 해보겠습니다 형 어떠세요 지금 나는 하늘을 항해하러 올라가겠어 오우 그렇습니다 가르치다 하하하하하 시민 다음 타는구나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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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게 몇 미터나 올라가요? 한 7, 80미터까지 올라가야 돼 이거 하나만 감아도 되나? 이거 은근히 좀 긴장되네 잘 묶은 건가? 와아!!! 와아!!! guerrilla 와우 와우 야! 형! 야! 노력할 때 제발 주지마 고! 고! 야... 상대가 바라보는 경초의 아름다움! 아 둘이 나고 왔다 너 때문에 이렇게 돈 채우러 당한다 틈샷 놀자 2회기까지 1년 만에 모래보드는 사랑이니까 이 만나면 나도 정해져 콜라보레이션 기옥과 물타올랐던 나봐요 나 없으게 단위로 좁게 하니든 까물어질 줄 알았던 까물어질 줄 알았던 까물어질 줄 알았던 까물어질 줄 알았던 자기야 자기 안패했고 이젠 오래된 어린 한 조각조각이 난 너로 나설던 청렬이 양념 슬파수다 오오오오오오오齢 황황황황황황황 이건 학석황황이 성쿠가 먹는 raiser말 제가 먹어봤는데요 정말 맛있어요 신은 역시 장릉이 1번 1번 바나나 진심으로 오세요 1번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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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2 2 2 2 2 2